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분사를 살펴보는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는 분사는 뭐냐면요 마치 주격보호처럼 쓰이는 분사예요. 주격보호처럼 쓰인다는 거죠. 주격보호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를 수식해 주거나 주어를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컴마 같은 거 안 쓰이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ing가 이렇게 와요.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 ing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주어를 꾸며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주격보호처럼 쓰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또 예문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린애들이 왔죠. 근데 러닝이에요. 뛰어서 온 거잖아요. 누가 뛰는 거예요? 칠드런이 뛰는 거죠. 즉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주격보호 비스무리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녀에게 달려서 온 거죠. 어린애들이.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The old man이죠. 나이 드신 남성이요. 앉았는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어요? Surrounded, 둘러싸인 채로죠. 뭐에 의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게 누구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old man이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 주니까 마치 주격보호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도 보시면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 그녀가 이제 서 있었는데 어떻게 서 있었어요? 트렘블링 하는 거죠. 그 광경에 떠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떨어요? 그녀가 떠는 거죠. 그래서 주격보호 같죠? 그녀는 그 광경에 떨면서 서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만족한 채로 보이는 거죠. 그쵸? 그 결과에. 만족한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he죠. 주격보호처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e became known. 그는 알려졌죠. 근데 언제 알려졌어요? in his old age니까 그의 노년이죠. 노년. 노년에 알려진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녀가 came back. 돌아왔죠? 자 그런데 돌아왔는데 뒤에 stealing in stealing on tipto예요. tipto는 뭐예요? 발끝으로 섰다는 얘기죠. 발끝으로. 그런데 여러분 스트리 무슨 뜻이 있습니까? 스트리. 1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훔치다 했죠? 훔치다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살며시 움직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살며시 움직이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발끝으로 살며시 움직이면서 돌아온 거죠? 살며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미상의 주어는 she죠. 그 주격보호처럼 이제 쓰였다는 겁니다. she stood. 그녀가 서 있었는데 문에 서 있었죠? smile on him. 그쵸? 그에게 웃으면서가 되는데 웃는 주체가 게이트예요? 아니죠. 게이트가 아니라 바로 she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를 서술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격보호처럼 쓰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녀가 남아 있었어요. 어떤 상태로? unmarried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all her life죠. 평생동안 평생동안 결혼하지 않은 차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직장동료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남자분인데 빨리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83년생 남자분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보시면 그녀가 앉았는데요. 어떻게 앉았어요? 기다리면서죠. 어디에서? 벤치에서. 그렇죠? 이때 웨이팅을 하는 주체는 바로 쉬죠. 그래서 주격보호처럼 쓰였다. 그 다음에도요. 자 keep ing 뭐예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 있었죠? 2시간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the hole 3 전체 도시가 누워 있었죠. 그렇죠? 뭐하면서 잠자면서 잠자는 주체가 누구예요? 시리죠. 홀3 자 그녀는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disappointed하게 보여요. 실망한 것처럼 뭐에 실망했습니까? 또 result 결과죠. 바로 시험 결과죠. 자 이거는 거의 이제 분사고문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생각된 게 뭐예요? 여기 여기 빙이 일단 생각되었고 빙 그렇죠? 빙이 생각되었고 그리고 접속사 뭐가 날까요? silent는 말이 없는 거고 reserved가 얘가 얘도 말이 없는 건데 얘는 약간 내성적인 느낌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는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오피스에서 자 이게 뭐예요? 그 내성적이고 silent 했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비커우즈도 생각이 된 거죠. 비커우즈 원래 문장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since나 비커우즈를 써주고 뭐 뭐 때문이니까 since나 비커우즈를 써주고 since he was 그쵸? silent and reserved 분사 분사 공문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좀처럼 사무실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이 silent 하고 reserved 분사죠. 얘도 지금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보호처럼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를 확인해 보면 It was a beautiful moonlight evening 이에요. 아름다운 달빛 저녁이죠. 그쵸? 그리고 그가 앉아 있었는데 뭐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지켜보면서죠. 뭐를요? rising and falling spray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스프레이를 본 거예요. 어떤 곳의 스프레이? 오브 더 파운틴 바로 이게 뭐예요? 분수죠. 그러니까 분수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퍼지잖아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뭐하면서 또 앉아 있었어요? 워칭이 1번이고 리스닝이 2번이죠. 들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뭐를 그것의 머먀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분수죠. 분수의 머먀 머먀이 뭐예요? 속삭이는 거죠. 속삭임입니다. 이게 그 속삭임을 들으면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 was a windy night 바람 부는 밤이죠? 올드 워먼 한 늙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뭐하는 체로? 둘러싸인 체로 뭐에 의해서 바로 그녀의 손주들에 의해서 근데 그 손주들은 뭐예요? were listening to her 그녀를 듣고 있었죠. 그녀가 뭐하는 것? telling 말하는 것을 뭘 말해줘요? 바로 오래된 이야기를 누구에게? damn damn은 누구예요? 그랜드 칠드런이죠. her weak voice 그녀의 약한 또는 가녀린 그 이 보이스 소리가 사운드이에요. 들렸어요. 아주 졸린 것처럼 들렸고 그리고 때때로 이게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이네요. 그리고 뭔가 중단되고 방해받는 것처럼 느꼈죠. 뭐에 의해서? 바이더 웨일링 윈즈니까 울부짖는 바람에 의해서 근데 그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에요? 또 분사죠? 레트는 뭐예요? 덜거덕거리게 하다요. 뭘 덜거덕거리게 하는 거죠? 창문을 덜거덕거리게 하는 그런 어떤 울부짖는 바람에 의해서 때때로 방해받고 중단되었다는 거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이 풀 앤 언에드케이딧 이것도 이제 보면은 아 이게 이제 과거 분사인데 그쵸? 얘가 원래는 여기 앞에 빙이 생각되어 있고 접속사도 생각되어 있겠죠? 분사 고문이긴 한데 아무튼 쉬를 설명해 주니까 그쵸? 쉴에 대한 보충 설명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그녀는 살았죠. 그리고 죽었죠. 그쵸? 어떻게 죽었어요? Complete 완전한 Obsecurity 무명으로 무명 완전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 Never Dreaming이니까 결코 꿈꾸지 않으면서 그쵸? 뭐라고 꿈꾸지 않느냐 대디어라고 꿈꾸지 않으면서 바로 Her Grandson 그녀의 손주가 Would be honored 그쵸? Would be honored 영광받을 것을 뭐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영광받을 것을 꿈꾸지 못하면서 꿈조차 꾸지 못하면서 완전한 무명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 When he passed 그가 지나갔는데 뭘 지나가요? He's middle age 니까 중년기를 지나간 거죠. 그쵸? 그가 그의 중년기를 지나갔을 때 그는 Became interested in 이에요.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어디에?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이죠. 자 그리고 Made up his mind 이에요. 결심했죠. 뭐하기로? To retire from his teaching life 바로 그의 가르치는 인생으로부터 은퇴하기를 결심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인워드토는 뭐하기 위해서죠? 헌신하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뭐하다가 헌신해요? Devote ATV니까 Writing 쓰는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it About it It은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죠. 쉽죠? 넘어갑니다. 5번, 6번 하고 이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개가 오는데 뭐하면서 와요? Barking이니까 짖는거죠. 그쵸? 이 이 지지 지지면서 올 때죠. 지지면서 올 때 이제 주절 나오죠. 너는 위험에 처해있지 않대요. 개가 지질 때는요. 지지면서 올 때는 이게 별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If he comes 개가 오는데 너를 향해서 오는데 뭐하면서 와요? Growing 이 뭐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쵸? 뭐 한 채로 With 목적어 목적 보죠? 그의 머리를 아래로 한 채로 그의 머리를 아래로 한 채로 그르르릉그르릉 하면서 이제 온다면은 그러면 어때요? Be careful. 그땐 조심해야 돼요. Stand still. 가만히 멈춰서 서 있어요. Put your hands on your chest. 너의 손을 너의 가슴에다 대요. If you do this. 너가 이것을 한다면 Not one dog in ten. 자, ten은 뭐예요? 앞에 one dog 니까 뒤에는 ten dog 겠죠. 열 개의 개들 중에 어떤 한 개도 너를 물지 않을 거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멈춰서서 손을 가슴에 대세요. Don't hit the dog 개를 때리지 말아요. 또는 Turn 돌아서 Run away 뛰어서 도망가지 말라. 돌아서 도망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 아메리카 사람들은요 Have a hold 들었죠? 뭐를요? Derea를 들었죠. We are facing a serious energy shortage 니까 아주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Have a hold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뭐를요? 이것을요. Many times 아주 자주 말했다는 얘기에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a people 한 국민으로서 We are not really doing much about it 우리는 정말로 그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에너지 부족이죠. 에너지 부족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Some of us 우리들 중 몇몇은요 Do not believe 믿지 않아요. 뭐를요? What the experts tell us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말한 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믿죠. 전문가들은요. 그러나 Keep hoping that Derea를 계속해서 희망한다는 얘기에요. Derea가 뭐예요? We will find 발견할 거다. New sources 새로운 자원을 에너지 자원이죠. 뭐하기 전에 Before the oil runs out 이죠. Oil runs out 다 써버리다죠. 같은 뜻이 뭐가 있어요? Run out 랑 같은 뜻이 뭐가 있습니까? Use up 다 써버리다요. 얘도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그조스트가 있죠. 그런데 얘는 타동사라면 타동사에요. 이그조스트는 그러니까 뭔가를 고갈시키다죠. 다 써버리게 하다죠. 뭔가를 그런데 이 런 아웃이랑 유즈 업 같은 경우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다 떨어지다 되고 다 떨어지게 하다 고갈되다 고갈시키다 둘 다 되는 거예요. 런 아웃이랑 유즈 업은 그런데 이그조스트는 얘는 타동사 고갈시키다 그 정도만 되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